안녕하십니까. 올해 2023년 마지막 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7번하고 드라이브 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무턱대고 치지 마시고 시시기 전에 여러가지 골프의 포인트가 있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 안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조절. 우리가 배가 어드레스 했을 때 아랫배를 척추에 붙여라 라고 설명합니다. 아랫배를 척추에 붙여라. 힘을 딱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힙이 골반이 업 되면서 이쪽에 공간이 내려오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아랫배에 힘을 안 주고 임팩스 공간에 나와 버린다. 약간 일나는 느낌. 약간 배치기 느낌. 그렇게 되고요. 이 크롭헤드가 공이 힐 쪽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생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딱 준비했을 때 공을 약간 크롭헤드 공을 약간 끝에 이렇게 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 내려올 때 약간 배가 풀리더라도 가운데 맞아줍니다. 약간 커버가 되는거죠. 쉽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아연 같은 경우는 약간 끝에 이렇게 거시고 치시면 됩니다. 끝에 거셔서 그대로 이렇게 치실거 맞습니다. 맞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똑같습니다. 호흡 조절 치시기 전에 이 크롭헤드로 자기 아랫배를 좀 심하게 심하게 꾹 꾹 몇번 눌러줍니다. 배에 아랫배에 자극을 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배가 약간 늘어도 긴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두 쳐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른 교수과들이 말씀 안 하시는 부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배가 배가 나오면 저도 약간 슬퍼가 나왔지만 배가 나오면 내려올 때 배가 긴장이 안 되면 채도 같이 늘리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저한테 떨어집니다. 항상 치시기 전에 장암흘력법 크롭헤드로 배를 좀 심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되겠죠. 꾹꾹 올라가 뒤를 딱 주고 그러면 배가 얼어지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쳐보실 이렇게 해서 아랫배 긴장을 좀 해서 쳐보시면 여기 공간이 생기면서 그립에 내려오는 손에 공간이 생기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 약간 아쉬움이 남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스코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마지막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